환영합니다. 30초 후 전투가 시작됩니다.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. 야, 강재희. 핑스 친구 네 닮은. 적에게 당했습니다. 적이 일정을 획득했습니다. 야, 강재희! 너 이거 하셨어? 적 더블킬. 적이 학살 중입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네 눈엔 우리가 하는 게 다 장난 같았고요? 어, 장난 같은데? 집어치우던가 그럼.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마무리. 미안. 아니, 그러는 너는요? 너도 잘한 게 없을 걸 아마? 패배. 웬일로 네가 게임을 한다 했다. PC방에 오는 것도 플래너에 쓰는 놈이. 썼지. 이제 37분 남았다. 걔 때문에 그래? 누구? 방송사고. 어. 안 그래도 오늘 또 싸웠어. 아, 좀 나아졌다더니. 대전에서도 아주 난리라던데 얘가. 대전? 야, 2학년 1반 백호랑 맨날 지 맘대로 살더니. 요즘 백호랑 교실에 있는 거 보면 방송사고 내고 잘렸나 봄. 백호랑 년 도대체 뭐하는 애야. 호랑? 나 호랑이 베프인데. 어? 너희도 이 게임 하는구나. 아, 나랑 같은 팀 하자. 닉네임 뭐야? 줘봐. 내가 해줄게. 줘봐. 오케이. 됐다. 너도 줘. 됐다. 시작 시작. 빨리 들어와, 빨리 들어와. 이리와. 부듬집이 들어갈 것 같아. 그럼 그리고 95%를 반으로 해명중きます. 아우. 알겠지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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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